자시령의 보안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 대령이죠. 불에 가기도 지금 그는 미라안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안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 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 좀 바꿔줄래? 용병 주제에 무험하군.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시령의 복잡한 암호 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에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 이런. 그럼 올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만 미라. 올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올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 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얘기를 듣지 않겠소?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소. 근처에 미라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 기지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명령 대기 중.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감선 이동. 확인. 어이 꼬마들. 저 앞에 소행성 자네가 너무 뭉쳐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저길 통과하려면 단거리 도약을 해야 할 거야. 항로 설정.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소. 자, 작전을 시작해봅시다. 문제없습니다. 좌표. 오, 왔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차를 돌고 있어. 우리 한파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단 말씀? 그럼 대충 족수가 맞을 거야. 확인. 여기는 포럼.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확인. 저 함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면 우리의 장거리 야마토포가 한 수 위지. 히페리온의 위력을 저 탑에 시험해 보라고. 좌표 확인. 전망을 주시하십시오. 주린기 간혹. 알겠습니다. 물은 욕성. 워어. 건un. 전술 타격기를 이용하십시오. 저항시가 관혹. 저항시가 관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사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시험을 installation. 진출 중독이 히페리온의 models.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수는 없겠소.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아. 저것 봐. 자기 취재야. 저 저족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수는 있을까냐.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광물 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줘. 그럼 내가 히페리온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삼선이도.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칠에 바칩니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함선이도. 확인.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 채취한 것 같습니다. 함선이도.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월리어.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광물을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근처에서 켈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 사망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오.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맷. 난 자기랑 싸우는 걸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괜히 저 여자한테 바람 놓지 마십시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저 우주 공항에서 내보내는 전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둘러 저 공항을 처리해야겠소. 목표 1,000원에 나뉘는 거짓고 운행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더 예전해 주시하십시오. 목표 2,000원에 나뉘는 거짓고 운행이 점점 많을 때 방문하길 수 있습니다. 우주 공항에 기부하십시오. 목표 2,000원에 나뉘는 거짓고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늘어나면 넘어가지 못 할 수 있습니다. Type Because The limit. 이 카드.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문제없습니다. 죽으면 안 됐네. 항복해! 공신병질 마요. 바로 승인. 훌륭하오. 계속 밀고 나갑시다. 맷. 정말 못됐어. 자동화 기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확인. 추진기 가동. 감선이 이동. 이곳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표 확인. 문제없습니다. 확인. 감선이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대단해서 시스템이 이동했습니다. 이동에 66만 162m을 사러 갑니다. 하이, 일자리와 사령대는 80s가 161m을 봤던 전방과 함께 타고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이 1번이 libre가 아니었다고 하십시오. nde 전자리에게 중심으로 변한 장면을 사러 갑니다. 자세한 그리스로 Turm이 하나가 아니었다고 하십시오. 여기에 적용으로 변함한 장면을 한다고 하십시오. 저에게 전지하십시오. 그리고 전지하십시오. 가만히 일자리와 직수의 지속점이이 따릅니다. Una cosa, 사령대가 126m을 마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멍청이 없게 되죠? 목표는 자동차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전투 발견 banco. 항암 시스템이 정지됐어. 내가 살펴볼게! 목표 1차 Amazonos. 찾기 전기 아까봐! 태어났습니다. 기간이 이동합니다. 이어가기에는 힐링을 하시겠다고요. 하여도 동기 휴식을 청정하지 않습니다. 타이버에서 힘을 취하십시오. 장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점은 다른 스킬을 삼밀습니다. 확인. 감선이 인원. 좌표 확인. 전방을 기출하십시오. 좌표 확인. 문제없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능. 확인.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이야. 더 쥐어짜낼래야 짜낼 것도 없다고.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저항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으면 저항을 가진 것 같고, 따라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주어질 것 같으면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까? 다행히 아저씨는 어떤 것 같으면 좋겠습니까? 안전하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까? 해외에서 가장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다행히 아저씨가 이끌어냈습니다. 목표 달성. 이 동생 모으신 기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동생이 저항백에서의 목적을 지절로 고정해주세요. 이 동생은 안쪽으로 인정하여서 강력하게 성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생이 성격이 더 위험해 줄 수 있겠죠? 이 동생은 에어프라이의 기계가 더 위험해 보겠습니다. 이 동생은 이 동생은 이 동생이 더 위험해 보겠습니다. 이 동생은 이 동생을 지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미니아이의 방향으로 가정됬습니다. 릴수가 이겼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시각당에 비해 나가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당에 비해 스태프가 이겨진저가 탈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릴수가 이제서는 무릎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릴수가 이겼습니다. 릴수가 이겼습니다. 릴수가 이겼으면 안되었습니다.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 한 번 말이야. 저 여자 이상하오. 부탁이야. 혼란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사 안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도와. 미라 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 많으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악탈단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맨.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아중에 저 여자 자취령보다 독하오.